이것도 막히면 한 커튼가 가친데요? 아! 안 들어요! 아! 교수 반응 왜 이러져? 교수 반응이 개스레기야? 교수! 교수 반응 왜 이래요? 바로 태워서 본진으로.. 바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바로 태워서 본진으로! 아니 그 본진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알러요! 거기 본진 아니에요! 네 본진 밟고요! 네 본진 빨리! 상대문진요! 상대문진으로 가라고요! 상대문진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무슨 망한 것 같아요 드라그 너무 많아 어제 우리 다시 보기를 갔나? 아 지지 쳐야 되는구나 자 NSUV의 유스리그 처음으로 이제 열게 됐고요 총상금은 500만원 1등 250, 2등 150 3, 4등은 50시 그리고 대회룰입니다 대회룰은 생산은 교수가 하고 그리고 컨트롤은 학생이 하고 생산은 교수가 하고 그리고 컨트롤은 학생이 하고 뉴스 애들은 일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맵은 생산과 컨트롤 투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참가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뽑니다 근데 이런 능력치를 보면 천상 게임비지예요 센스력 빵 피지컬, 내지컬 좋고 니코룩 좋다 진짜 가장 기대되는 한 팀 중에 한 명이에요 자 NSUV 가보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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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일단 저도 너무 좋아요 운송할 거 같은데 일단 저희가 어제 떨어졌는데 개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개같이 이겨보겠습니다 유일하게 학생이 교수 멘탈 챙겨주는 팀 그 팀이 이 팀이거든요? 네 네 걸프 학생 네 한두열 교수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 교수님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 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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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하 우리 또 여기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자꾸 시간을 일곱 시가 걸리냐 하하 삼 că 분로 출발할 거야 알았지? 왔다 여깄다 6시로 두번째 질러 달려서 숨겨놔 하긴 저걸은 4마리다 오 6시 있다 10시 있어 두 마리다 10시 때려 좋아 파트로 하면서 싸워봐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내가 밀었어 히드라 나왔어 히드라 내가 이기나? 이대로 되면? 잘하고 있어 걸고야 오케이 나 그냥 깬다 이거 근데 히드라 이거 못 막아요 바로 안 됐거든요? 너 여기 병력 많잖아 공진해 네 병력만 좀 봐봐 지금 화가 났어요 네 병력을 너 입구에 병력 많다고 내가 핑치 뽑아서 봐봐 아 큰일 났어요 지금 너 지금 그러니까 화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봐봐 니 병력 네가 좀 관리 좀 해봐 니가 좀 관리 좀 해봐 아 질러 두 개 좀 깨지는 거 아닌가요 애철이? 지금 질러 깨질 수도 있어요 아 또 두 마리도 잠깐 빼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이거 계속 싸워 잠깐 빼자 잠깐 빼자 아니 빼도 돼 아예 빼도 돼 어 나 나왔다 얘네가 나와줬는데 아 안 되겠다 너무 많아 히드라 너무 많아 아 너무 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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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격을 다 같이 쭉 퍼트린 다음에 저 히드라 잡아보자 알았지? 응 어 어 가 레츠고 내가 이겨? 이거 너무 많지 않아 강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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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택당만 찍어놔 그렇지 쭉 밀고 나가지 6시로 올라가 쭉 밀고 가 어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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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놨는데? 어 어 지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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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아니야 쭉 모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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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모아봐 쭉 모아봐 볼포야 저 이걸 질러 있잖아 9시로 돌려봐 9시로 돌린 다음에 경로 보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마당 본진으로 가 알았지? 응 돌렸는데? 쭉 빼 쭉 빼 어 그렇지 여기로 돌린 다음에 본진 근데 이거 저거 따라다녀야 돼 따라다니면 정면이 뚫리거든요 자 이걸 따라다니는 순간 정면이 뚫립니다 펜은 그냥 유이가 하는 거 아니야? 펜은 그냥 유이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따라다녀야 돼 우리 본진이 오잖아 따라다녀야 돼 둘이 싸워 꽤 싸워요 둘이 지금 안 맞아요 추석탕이 여기 와야지 이 커플 안 맞습니다 정면에 질러 또 튀어나왔죠 정면에 질러 그리고 지금 앞마당에 있는 병력 다 6시로 어택당해 지금 우리 앞마당에 있는 병력 다 6시로 어택당해 그렇지 지금 앞마당 얘네 앞마당 먹어? 가야돼? 아냐아냐 어어 그 앞마당 먹어 나 싸워먹히겠다 괜찮아 괜찮아 본진으로 쭉 생까 그렇지 잘하고 있어 지금 들어 들어가라고? 본진까지? 어 본진으로 들어가 쭉 생까 그렇지 언덕에서 싸워? 아니면 본진에는 일꾼 죽여? 그 언덕에 3마리 올려놔 언덕에 3마리 냅두고 나머지 나머지 5마리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 5마리 본진 쭉 들어가서 땀어택탁 찍어 아 네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전잼 뭐라고요? 6시 전잼씨가 뭐라 하는데 전잼이 있고 있는데 네 모더가 별로 없어 열받았나봐 6시 정리해야 되거든 결국은 본진은 언제 정리하나요 여러분? 정리하나요? 빨리 정리하고 정면 막아야 돼 정면 막아야 돼 저 반만한 해추리를 깨버려 반만한게 아니고 나와있네 저기 이겼다 이거 어 지수가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빼고 봤다 싸우도 돼 싸우도 돼 놀지 말고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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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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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두요놈아 개잘하잖아 뭐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틀어놓은거에요 아 어 어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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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극대 디코 계속 틀어놓고 있는거에요 예 디코가 틀려져있거든요 지금도 말을 안하는거에요 둘 다 네 둘이 이별했어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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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하는 척 샷킹한 다음 저희 빌드 100개 준비해왔거든요 100개 다 대처해보시죠 마음 단단히 드세요 걸포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경기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걸포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짧게 하던게 좋을거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경기 희망하고 짧게 한 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 뭐야 교수 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학생 차이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경기 준비 다 들어와주고 경기 시켜보겠습니다 파이팅 흠 우리 또 일곱시야? 아하하하 어 이거 나 그거 할거야 뭐? 내 스톡을 할거야 첫판 아 어 상대가 첫판이 약간 날비를 쓸수도 있겠다 근데 왔다 대각선 가능성 높겠다 이정도면 어 질러고 뛴다 대각선 맞다 대각선 맞다 맞다 이렇게 이렇게 응 아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아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또 저런다 저거로 날빌 하하하하 아 너무 꼘다 또 그렇지 아 다시 빼도 돼 만약에 안될거같아요 빼 안될거같으면 될거같다 한 번 빼볼게 그래도 위에 포토가 너무 많다 얘네 글쎄 얘 더러운짓한다 아 질럿 한 부대만 한 부대만 여기 돌려가지고 9시로 돌려가지고 11시 깨자 11시 전부 건물에서 옥저버도 보내면 아 여기 못간다 포토를 여기 다 막아놨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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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왜이렇게 포토 뭐야 그리고 이거 만화 몇이야 지금 134 이거 요렇게 가가지고 요리로 가서 12시에서 리콜하는거야 알았지 잠깐만 조금 뭉쳐놓게 아칸이 많이 가는게 좋아 아니 질럿 아칸 요기에다가 리콜하면 되겠다 앞마당 넥서스 왼쪽 알았지? 걸렀다 이미 파일럿 하나가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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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에 떨궈 어 응 포토 엄청 많아 오케이 떨궈 12시 어 그리고 어택당 찍어 이거 어택당 어 어 아비터 살려서 와 어 아비터 살려서 와 저거 12시로 리콜 한번 더 할거야 아아 아니다 11시로 리콜하자 오케이 2단 연속 리콜할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비터가 두개가 150이 되잖아 어 그러면은 요기쪽에서 다 떨궈자 알았지 아 두개다? 두개다? 어 꼬래? 응 하나는? 그렇지 이거 12시로 어택당 찍어 어 어 입구 쪽에 병력 봐봐 어 입구 쪽에 병력 봐봐 어 입구 쪽에 병력 봐봐 알았지 최대한 갈무리 해가지고 응 여기 캐논에다가 어택당 찍어 어 어 잣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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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오고 싶다 어 어 어 다섯시 확인 아가씨는 질런 한 부대만, 질런 한 부대만 나머지는 병력 요기있어 오케이 어? 앞마당에 있는 옵저버, 퍼트려 놓고 우리, 우리 본진 올려 그래 오케이 싸워 어 최대한 넘게 싸워봐 2A, 3A, 4A 어, 이따가 또 가자 T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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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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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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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 돼 어, 옵저버 옵저버 щHey 옥접어! 옥접어! 옥접어 없어요. 야 이러면 다 높죠. 애자랑 같이 싸워. 잘하고 있다. 다섯시 질러 땡겨 다시. 다섯시 질러 땡겨. 확인. 아칸 다시 합성. 진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니다 이거 그냥 깨버리자. 이거 깨자 그냥. 아홉시일자 포토 깨 그냥 저거. 자 병력은 갈무리 잘해보자. 앞마당에 테플러 진짜 많아. 아칸으로 다 변태해. 응.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다섯시 올린다. 다섯시 올린다. 다섯시 올린다. 다섯시 올린다. 다섯시 올린다. 다섯시 올린다. 자 이거 오는 거 바다 먹자고 한 거거든요. 이거 바다 먹자고. 포토 개만 타고 지금 여기서 바다 먹자고 톨 나왔는데. 아칸들하고 완벽한 조합. 아칸 너무 많은데요? 아칸이. 이러면 조합에서 싸우면 안 돼요. 여기도 아칸 진짜 많아요. 아비터. 아비터 변수예요. 아비터 안 보이거든요. 아비터. 아 스톱을 자기 면상에 뿌렸습니다. 방금 스톱 안 써도 됐는데. 아 아비터가 아파요. 아니요 아비터. 본인이 쐈어요 방금 스톱을. 어? 어? 전기 찌집이 제대로 들어갔다. 와 이거는 찌집이 잘 들어갔다. 나이스 뭐야. 전기 찌집이 제대로 들어갔다. 전기 찌집이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뭐야. 도대체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골프야 이제. 나이스. 아니야 이거. 어도 차이예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걸프야 와 진짜 오더 미쳤다 많이 연습해왔구나 많이 잡았구나 아 내가 생각 다 했다니까 그니까 상대는 우리 아비토 쓰는거 배제했을텐데 아비토 많이 써버렸다 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뭐 할거냐면 드라 할거야 드라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투게이트 앞마당이면 조질거야 그 리버로 오케이 아 리버 또 해? 아니 어제 잘 줄었잖아 그렇지 어제 리버 너무 잘했지 상대 우리 리버 배제하고 있을거야 어제 우리 리버 안한다고 그랬어 나도 안하는 줄 믿어버렸어 아 질러 입구쪽에 세워놔 입구쪽에 온다 두마리 탐사 해야돼 아 이거 탐사 해야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오 우리 뭐 나올거 있어? 질러 아 그러니까 드라군 나올거거든 응 어 너무 많이 맞았다 아 꼈어 파일로니 꼈어 아 때리고 있어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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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때려봐 침착하게 부장게 진짜 껏다 배터리 뭐해 이거 미친거 아니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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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실드 배터리 우리꺼 있거든? 어 채우면서 택가기 컨트롤 해봐 드라곤으로 프로포 잡아 잠깐만 프로포가 파야겠다 드라곤 컨트롤 저거 맞는거 위로 빼고 배도 꼈다 실드 배터리 저거 못채워 채우지마 컨트롤만 집중해 프로포 잡긴 했거든 아 조금만 버텨면 돼 ども 드라곤 한 마리 더 있어 오 릇대 실드 배터리 채우고 그렇지 우리 괜찮나? 아 이게 뭐해? 이 게임 이거 뭐야? 너무 힘들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그면 좋아, 마그면 좋아. 오케이, 마그면 좋아, 아기. 야, 지금 드라고 보는 게 중락해놓고 때려. 뭐하는 겁니다, 이게. 와, 여기를 막아봤어. 지금 케이스 때려, 무슨 거예요? 야, 먼지현이야, 순간적인 센스. 아이고야, 이거를. 좋아, 내가 저 틀어붙지 않나, 그렇지? 아, 힘들었다. 아니야, 그거 아직 끊은 거 아니야, 계속 막아야 돼. 우리가 유리하다. 응, 유리하다, 확인. 오, 너무 괴롭다. 아, 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빌드 배터리 채우면서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드라고 두 마리 더 나왔어. 확인, 좋아. 드라고 싸워. 이러면서 다 드라고. 아, 드라고 쌓였어. 그리고 이게 사업이 됐습니다, 드라고. 아, 이게. 결국 이렇게 막히게 되면 뒤가 없는 쪽은. 야, 너 파일럴러쉬를 또. 침착하게 깨보자.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걸꺼야. 어, 너 최고야. 이런 모습 뭐야. 걸꺼야, 다 깨고 있잖아. 어. 그, 11시 공격하면, 11시 공격하자. 아. 포토 짓는다. 어떻게, 이거 포토 밀어, 이거 어떻게 4개 있어. 그니까. 커트로에서 깨볼 수 있겠어? 이거 다 땡겨, 일단 다 땡겨. 아. 아, 안 되겠다. 아, 안 될 것 같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괜찮아. 그럼 천천히 하면 다 뭐야. 어. 어, 뭐 다 끝났어, 형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빼, 쭉쭉 빼, 쭉쭉 빼. 아, 괜찮아. 도망쳐. 아, 괜찮아. 아이자야. 진짜 급할 필요 없어. 저번이랑 달라, 상황이. 아, 상황이 달라. 풀오프 도망쳐야 될 것 같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알아, 알아, 알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동마리 가요? Jacob, 발려.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아, 때렸어요.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어떻게 찾은대요, 드러분이? peur옷 때려, 죽달려. 때리지 말라고 할 건데, 분명히. 때리지 말라고 할 건데. 이런 gusto 마요. UFO가 나와요. 앞마당이요? 안 돼요. 때려요. 한 마리는 마당에서 프료브 잡고 한 마리는 본질 올라가. 한 마리에 프료브 우클릭. 우클릭. 그러니까요. 때려요, 그런데 때려요. 어 이거 브라블디를 안 돼요. 우리가 넥서스 점사해. 우리가 넥서스 점사해. 될까요? 깰 수 있을까요?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왜? 뭐야 이거 왜 보여야? 옥주부가 나왔나? 다시 공격. 올 공격. 셋이 올 공격. 셋이 올 공격. 어. 무브 어택. 무브로 그렇지. 잘 하고 있어. 월뿌야. 그래 파일럿 밑으로 무브 찍은 다음에 어택다. 파일럿 밑으로 무브 찍은. 그렇지 그렇지. 어택다 그래. 딱 어택다. 그렇지. 계속해 계속해. 드래곤 너무 많이 꼴아박았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드랍 빼 봐. 드랍 빼봐 드랍 빼봐 드랍 빼봐 드랍 빼봐 드랍 빼봐 드랍 빼봐 견지 맞아 견지 견지! 아 근데! 아 먼저 오세요! 알 안 채우세요! 아까 리버 알 안 채웠거든요? 알 치러요? 아까 알 안 채웠어요 제목을 때 자 알이 내렸을 때 있을까요? 알? 자 있을 것 같은데 알 이것도 막히면 할 것 같은데 원쭈? 알 있어요 알 있어요! 아 교수 반응이 쓰레기예요! 아 교수 반응 왜 이러죠? 리버! 아 교수 반응이 쓰레기예요 교수! 아니 교수 반응 왜이래요! 왜이래요! 야! 이러면 스탯이 막히네요? 바로 태워서 본진으로 바로 빨리 올라가 빨리 바로 태워서 본진으로 빨리 올라가 아 그 본진으로 아니에요! 그 본진 아니에요! 그 본진 아니에요! 네 본진 밟고요! 네 본진 밟니! 네 본진 밟니! 상대 본진이요! 상대 본진으로 가라고요! 상대 본진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프로봄! 자 프로봄! 오 대박! 오 딱 소리야! 아 중국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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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터진다고요! 이게 터진다고요! 아 리버를 쓰네 자 다크 본진 떨군 다음에 다 쓸거야 그냥 일꾼 일로 간다 일꾼 셋이로 간다 뭐 부터 깨면 돼? 떨군 다음에 저 포토 깨보자 원캔온 어 그리고 지금 앞마당 뒤로 리버 오거든? 리버 대비 좀 하고 응 안될 것 같아 아니 포토 비벼 아니 포토 비벼 아니 포토 비벼 포토 비벼서 안돼 아 너무 아깝다 앞마당 뒤에 리버 앞마당 뒤에 리버 앞마당 뒤에 리버 아 미안해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아 리버 되게 성거시다 자 이제 욕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없어 아니 이거 2 리버 인데요 이거? 이건 좀 큰데요? 아 이거는 근데 좀 큽니다 열심히 했다 하하하핳 뭐야? 아아? 어? 지지? 어? 어? 왜? 어? 왜? 어? 한 마디... 어? 왜 지지초? 어? 왜 지지초? 어? 없나본데? 야?! 어? 뭐야? 왜 이겨?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이기는 거야 뭐야? 아무 Тогда 이겼어! 왜? 아무땐데 이기는 거야! 이기면 왜 이겼지 이겼지? 그러니까 이거 멘탈승리? 자 이렇게 돼서 승리팀 몰랐어 3章도 1 다해서 야아... 아무데나 이겼어! 아무데나 이겼어! 왜 이겼지? 이겼지? 멘탈 승리? 자 이렇게 돼서 승리팀 결승전 그리고 마지막은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사실 한 번 막히고 난 다음에 넥스트가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게이트웨이도 두 개밖에 없었고 리버에 모든 걸 쏟아 부은 상태 리버로 어쨌든 간에 상대가 계속 정신 못 차리도록 거기서 뭔가 넥서스를 깨는 그런 이득을 보지 못한 이상 그 넥스트를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원지훈 교수가 교수가 끝까지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놔버렸습니다 register ейlijk 걷 tark 스크 passenger 지미 지婦 시민 지 красив 지패 지66 저희쪽은 hopeless 잠시